이관구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은 영화 쌀의 얘기의 원주인공인 충청남도 검산의 설병원 씨에게 표창장과 공록군장을 수여하고 그의 농촌 재건 공적을 높이 찬양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 영화의 주연급 배우들도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11월 12일 국립극장에서는 한국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연주회가 열렸는데 지금 들으시는 곡목은 크레올미녀 말이 아닙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